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문가님 눈이 크신 편은 아닌데 스튜디오에서 우웅하니까 너무 놀라는 표정 때문에 무슨 공수비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조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달라진 게 없어. 그리고 길을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보여주시고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심이 이쪽으로 옮겼으면. 출연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왜 기름까지 다 써서 주차비까지 내면서 여기까지 내가 오는지. 왜 출연하는지? 출연하는 이유는 조언은 100% 있거든요. 왜 여기 내가 지금 오는지를 거의 한 2, 3주는 내가 왜 오지, 여기. 변한 게 없어서 시장이? 그냥 전화로 그냥 변한 거 없습니다. 지난주 거 다시 들으세요. 이러고 싶대요. 그 정도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바뀌었구나라고 싶으면 다시 원위치돼 있고 바뀌었구나 싶으면 다시 원위치돼 있고 왜 그런 거예요? 바뀌었구나 하면 그대로 가면 좋을 텐데. 90점이 없어서 그래요. 수급의 90점도 없고 시장의 주도주 90점도 없어요. 그나마 다 지난주부터 조금 시장의 구심점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그 구심점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이쪽으로 조금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반도체 소재장비주 쪽에 대한 부분은 일부 강화 종목들만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공략했던 건 테스였거든요. 하나도 안 갔어요. 제 자리에서 계속 있더라고요. 다른 게 갔구나. 원위큐엔시 같은 건 되게 좋았는데 선택한 것 중에서 참 그나마 좀 차트가 괜찮은 쪽에서 골랐는데 안 갔고 차트가 약간 살짝 흔들렸던 해성DS 같은 게 어저께는 굉장히 좋은 부분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공략한 건 아예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퍼지질 않았다. 예상은 했었어요. 아마 수급이 몰리는 쪽에서만 계속 움직일 거라고 했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좀 맞춰졌는데 일단 전문가님은 득을 하나도 못 봤다. 떠든 거는 게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이 두 개 웹젠하고 하나 모였었죠. 그 종목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위메이드인가?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저희가 바이오 쪽에서 이야기했던 종목이 인바디하고 인바디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종목 선택은 저도 되게 잘했어요. 근데 한 다섯 개의 코스닥 정도 골라가지고 하나 선택했는데 하나가 안 가더라고요. 나머지 네 개는 두 개 잘 가더라고요. 다섯 개는 안 가고 하나는 안 가고 코스닥에서 기술주에서 두 개, 바이오에서 두 개, 게임에서 한 개 이렇게 다 골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걸 공략할까 딱 했는데 그 중에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다 되게 잘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쉽지 않은 장? 아니 그러니까 종목을 다섯 개나 골랐는데 확률이 20% 그러니까 그 다섯 개 중에서 한 개 선택을 했는데 그 안 좋은 확률이 20%를 제가 골랐다는 얘기를 뭘 드리려고 하냐면 전반적으로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전문가님조차도 잘 피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확률은 확 줄어들었다 예전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배제시키고 배제시키고 이게 좀 낫겠다 싶어서 한 거였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팔라고 하자니 왜 샀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억울해서 또 가지고 있게 되는 들고 있어도 충분해 보이기도 하고 또 들고 있자니 이걸 왜 들고 있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버리기도 아깝고 가지고 있기는 너무 억울하고 이런 부분의 시장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 쪽은 있죠. 그렇죠. 경기 민감센터 쪽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선업종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고 나왔어요. 철강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기기업종 쪽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저께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 철강 그다음에 조선 쪽에 대한 부분 기기업종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쪽이 중소용 쪽이 더 강해요. 그거는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업종 안에서 확산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쪽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기업종 쪽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용 쪽으로 본다면 한정기술이라든지 한정기기 같은 이런 주목들이 되는 움직임, 한정 KPS 같은 이런 주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철강 쪽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포스코나 현대제철 중심의 움직임에서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이면서 아 경기민감업종이 시장의 중심이구나 나올 때마다 코스터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민감주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어찌되었든 연속성이라는 부분을 보인 쪽에서는 민감 섹터 쪽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월 내내 보면 지속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손을 대고 수급이 거기도 좀 계속 매도 우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샀던 섹터가 지금 말씀하신 쪽의 섹터였던 철강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얘기가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연속성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연속성이 사월에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강한 민감주 쪽으로 조금 더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민감주 쪽에 대한 접근 포인트를 개술적인 트레딩도 잡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의 특징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현재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래요. 딱 보니까 오늘 똑같아요. 똑같이 같아요. 일단 2주 연속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러한 외국인들에 의한 변동성 증세는 당분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수급이 뒤를 바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변동성 증세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4월 초에는 일단 4월 7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4월 한 중순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4월 중순까지는 별다른 이슈가 없이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섹터가 현재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어찌되었든 금융이라든지 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계속적으로 갖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다. 네. 연속성이 나오는 쪽을 그래도 인정하고 봐야 되지 않나 틀리더라도 그게 오히려 좀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4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의 선물에 흔들리지 않을 수급이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 1번은 연기금이 조금 돌아설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슈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건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도 연기금이 회의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뉴스를 기다렸어요. 점심이 지나더라고요. 점심이 지났는데도 안 오길래 이것들이 지난 번 금융처럼 밥 먹으려고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저녁 대체된다고 그래서 저녁밥까지 먹고서는 회의를 하나 어떤 결론을 내나 이랬다면 결론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뒤로 미루는 그러한 결론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로 확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전략을 이해하겠다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과연 선거 끝내고 나서 할까 안 할까? 그런 고민이 저는 사실 이거 안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늘려도 욕먹어요.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나오겠지만 사실 국민의 연금을 가지고서는 여론에 의해서 늘리고 줄이고 한다는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욕을 먹고 해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날 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약간은 좀 의심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늘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 늘리겠다고 하면 그날 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선거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주지 않기 위해서 연기금이 선거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계속 질질 끌고 가지 않을까? 계속 밥만 먹고 가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 좋게 해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연기금이 매수를 안 하고 그렇게 된다면 좀 꾸준하게 매도 위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국만이. 그게 시장의 영향. 그런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보면 예전처럼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연기금의 스탠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전과는 조금 규모 자체가 작아졌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우려스러운 매도의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개인적으로 저도 바람은 20%대까지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파세요. 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좀 이슈 따라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성이 강하고 사실 종목이 움직이면 이슈는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슈 때문에 종목이 움직였다기보다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국제요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번에 이제 수혜지 운하와 관련해가지고 전개될 때 저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국제요가가 수혜지 운하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구나 내려오는구나.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은 유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40달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을 만든 게 누구냐라는 부분이에요. 오페크 플러스에 의해서 사우디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1월 달에 감산 때문에 유가 움직임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실 사우디가 유가가 60달러 넘어가면서 다시 증산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유가가 빠졌다가 사우디가 감산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날 유가가 다시 급등했었거든요. 오늘 4월 1일 날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제요가는 수혜지 운하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최대적인 움직임으로. 60달러 위에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움직임이 위아래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유가 상승의 트리거가 그 계기가 됐던 이슈를 봐야 되는데 그게 사우디의 감산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회의는 이거 보긴 보는데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1.7을 넘어가도 나스닥이 그렇게 예전처럼 폭락을 안 해요.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1.5 넘어갔다고 했을 때 5%가 빠졌거든요. 4, 5%씩. 1.6 넘어갔다가 4, 5%씩 빠졌어요. 1.7 넘어갔을 때도 4, 5%씩 빠졌어요. 지금 1.79까지는 갔다가 다시 밀리고 있니까 오히려 1.79 찍었다가 밀린다고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하락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부분이 꾹 찌르면 아야 하고선 도망을 가는 부분인데 계속 꾹꾹 찌르면 아 바늘이 아니구나 손가락으로 찔렀구나 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노이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경계감에 있는 상황에서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수의주 운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역시 노이즈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의 계기가 됐지만 지금은 하도 꾹꾹 찌르니까 노이즈가 금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근데 전문가님 유가의 상승이 지금 경기 민감주로 움직였던 하나의 큰 요인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거하고 또 바이든 정부에서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캐터필라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도 보여줬고요. 또 중국의 수출량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맞아요. 아 여러 개였구나. 그렇죠. 그런 영향 때문에 민감어총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진행이 되었다. 결국은 경기 회복의 시장에 초점이 좀 맞춰졌고 경기 흐름 자체가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회복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유럽존에서 확산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경기 회복 쪽에 조금 더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부분.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유가도 얘기하고 금리도 얘기하고 또 방금 코로나19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다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슈가 불거져서 그 노이즈에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큰 방향을 이렇게 바꿀 계좌는 아니다. 다른 악재가 나와야지 시장에 대한 방향 자체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 세계가 짬뽕이 될 때. 그렇죠. 누가 본지가 모를 때. 이게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노이즈가 하나 둘 세 개 저건 노이즈다 저건 노이즈다 저건 노이즈다 하는데 이게 뭉쳐져버리면 그게 굉장히 큰 악재가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한꺼번에 온다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경계라는 그 정도는 지금 아닌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지금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하나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본관님. 그냥 우리 박스코 좀 탈출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보셨어요? 삼성전자 차트? 정말 빨래주처럼 쭉 가 있는데 이게 실적이 좀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내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은 일단 기술주나 반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법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사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나쁠 거다라는 전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8조 한 6천억 정도가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고 증권사들의 전망을 보면 8조에서 9조 정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10조 이상을 보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서프라이즈로 많이 얘기하던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DXI 차트 흐름이 요즘 굉장히 좋아요. 며칠 전에 신고까지 찍었거든요. DXI가. DXI라고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달러 지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달러가 아니라 이게 뭐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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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환율이 1,100원 아래로 전개가 됐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1,13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면서 원화 약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9조, 10조 정도의 실적만 내주면 불확실성 재고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2분기부터는 12조, 13조 그 다음에 3분기도 14조 원대 또 4분기는 15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50조 정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거 믿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하반기로 가만 갈수록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 자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경험상 보면 삼성전자가 4월 7일 날 실적 발표인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흔들려요. 그러면 흔들리고 나서 그날 들고 올라 타면 오히려 그게 모멘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재고를 받아들이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투자하시면서 매매하시면서 한번 관심을 좀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좀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들이 박스권에 계속 지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당위성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 지수가 갇힌 관계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다른 종목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S가 치고 나가면 더 재미없는 시장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SKS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재미없는 시장 나올 거예요. 지수만 올라가고 나만 소외되는 그런 형태의 여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월 달 3월 달에 낙폭가대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지수적인 부분을 도움을 주는 형태로 전개된다면 소외받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낙폭가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리버운딩에 대한 부분에 편승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SKS 움직임이 좋아진다라면 낙폭가대 종목들이 어저께 그저께 요즘 최근에 다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낙폭가대 종목들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문가님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정말 삼성전자가 오래 쉬었잖아요. 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8만 원대 한 8만 천 원, 2천 원 부분에서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살짝 기대는 하는데 그렇다고 삼성전자 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살짝 기대는 SK닉스도 안 사야 되는데 시장의 변화가 좀 여기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체킹을 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기준점을 체크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저는 사실 SK닉스 제가 10만 원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SK닉스 언급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2만 7천 원대에서 그렇게 남들한테 제가 이걸 엄청나게 먹으면서 8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을 왜 이렇게들 나와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1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SK닉스를 언급을 안 하겠다라는데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크게 올 거라고 저도 그때 당시에 반도체가 PC만의 게임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그때 리포트 읽어보면서 왜 PC에다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그때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품귀 현상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현재 시장 보면 반도체 쪽을 계속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는 한 템포 늦었다 싶으면 그쪽 섹터를 아예 안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화도 안 보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또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집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 그러니까 사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이따 볼게. 왜냐하면 좀 마무리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어제됐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4월 초까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4월 초 중순까지는 경기 민감주도 조금 더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일사분 실적이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라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올 거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삼성전자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항상 실전 먼저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컨센서스보다 나빴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 또 LG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향후 어떤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의 움직임을 거기서 힌트를 찹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번 어닝 시즌은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 거의 그 윤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구간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정유화학, 조선, 철강, 또 보험 쪽 다섯 군데 섹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쪽을 계속적으로 보는 부분은 또 실적 회복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다만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대형 화학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오히려 중형사들의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정유, 조선, 철강, 그 다음에 또 보험 같은 경우는 어느 종목을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심 이동을 했다 말았다 하는 코스닥 쪽의 접근은 좀 당분간은 쉽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선별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 쪽으로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포인트를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매매에 대한 부분이 요즘 어떠냐면 홀짝홀짝 오르가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로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은봉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시고요. 은봉 매수에 꼬리가 형성되면 다음날 다시 양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되 차트가 살아서 우상향하는 종목 그러니까 꺾인 종목 쪽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으시지 마세요. 최소한 62동 평균선이 꺾여 있으면 그 종목은 관심 갖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기술적으로도 좀 선별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어요. 호스닥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제bone 라이브의 고소리도해서